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. 6호파이버스 리스포 스웨덴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임 날쪼 됐고 덴마크도 날쪼해줄까 여기 날쪼해주고 덴마크는 계속 날쪼해놓자 노르웨이 먹을거니까 유즈빛 클라임 날쪼 날쪼하구요 유즈빛 떨구고 그 다음에 자치도만 올립시다 자치도 올려가지고 방울 터지면 귀찮으니까 그냥 다 올려 이곳에 뿌시고 됐고 뭐하지 후기자 지고 쉬자 일단 돈도 없는데 20 와 외교가 늦는다 외교가 상당히 많이 늦는거 같은데 0.25 언제까지지 1507년 놔두자 그냥 돈도 아까운데 포인트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쫙 올리도록 하죠 바다 힘든 삶 오센스트리아 뭐야 이건 처음 보는 가물인데 어떤 가물이냐 이건 또 스텟이 233 아 칼을 엎을수도 없네 도시와 돈주고 세금어울려 돈도 진짜 안벌린다 요새 용병이나 없앨까 용병 없애고 다 보병으로 대신할까요 모스크바가 워낙 추워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스크바 포멘 아니야 호헤미아는 보헤미아 지금 무리해서 가는 것보단 일단 쉬는게 나을 것 같다 계속 쉬고 조언과 무역효율 육군유집 이렇게 쓰도록 하죠 위신 또는 위신 올려 어차피 개신교 갈거에요 개신교 가고 천천히 여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개신교 타야지 뭐 적당히 투자해주고 와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0.3이라 더럽게 안벌리네요 스톡홀름 생산이 약 곡식이라서 그런지 진짜 걸린다 오 클라임 아 진짜 날줄 알게 걸렸다 딱 걸렸네 보헤미아 22 와 보헤미아 22 와 보헤미아 22야? 하하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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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게 많아가지고 땅좀 주지 뭐 외교나 찍을까? 경제 찍어야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 개종 안해도 되는데 굳이 어차피 다 개신교로 개종할거라가지고 상관없긴한데 변절자 행정받았네요 제발 동맹파기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진짜 파기됐으면 좋겠다 아이씨 겔리있나? 겔리투척 여기 바이트나 보내자 바이트에서 한바퀴 돌고와봐 무덕좀 손좀 대볼까? 만약 우리가 이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려나? 와 수입 뚝 떨어지네 그냥 야 요게 낫구나 야 여기 바이트에서 벌리는것도 애매모하고 진짜 리가 오 나이스 리가가 주지 리보안이야 인플루엔자 더 좋네요 격리시켜 싹 다 격리시켜라 퍼지지 않게 다시 클라이 날쫄하고 다시 클라이 날쫄하고 자치도 올리기도 좀 그렇고 성짜들이 2단에 전도하고 있다 자 노블로드 괜찮아 하락해 시민이랑 성짜들이 영향력이 너무 높다 조심해야겠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대충 맞고 노블로드 르에 싸서 봐드렸네 생각해보니 몰랐는데 국경문쟁 스웨덴 모스크바 오 나의 왕이시러 일강인 폴란드가 우리의 채무를 갚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채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진짜 그런건 아니어도 우리는 영원히 마음을 우리는 영원히 우리 마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란드형 고마워 땡큐 란드형 고맙습니다 야 역시 란드형이다 됐고 보헤미아 35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확률보소 잠깐만요 35를 어떻게 따라잡아 일단 심심한데 뭐 회복이라도 해보자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부대가 또 떨어졌지 아 해군이구나 깜짝이야 흐흐 실로 모스트야 진짜 이씨 16점 콜? 이 정도는 내가 해줄게 어차피 니가 지잖아 어 무슨 전쟁이냐 스코틀랜드 측에 쿤브리아 지역점 0 아 쿤브리아 니가 이기잖아 이거는 심심한데 저기다 갈까요? 겔리 심심한데 우리 전쟁이나 가자 호의 좀 쌓아가지고 우와 교황령 어 돈주는거 땡큐긴 한데 고맙긴 한데요 근데 저희 개신교로 갈아탈거라가지고 환승할거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안도와줬을텐데 좋은데 뭐 돈주면 아 좋지 뭐 땡큐 오케이 4달러 좋아요 갑시다 아이씨 미친 아 내군 아이씨 야 좋은탔다 아 잠깐만 아 갑자기 감기가 더 더 돋는 기분이야 생민중이 아직 안터졌어? 아이씨 투자좀 하게 빨리 좀 터져라 이놈들아 아이씨 아 진짜 야 똥밟았다 와 진짜 저기서 저기서 쟤가 올줄 몰랐다 와이씨 당했다 당했어 아이씨 정형이 넘침 하아 정형이 넘침이라 갈아엎을까 쿤브리 야 런던 털린다 너 흐흐 아 깜짝이야 왜 고에미아 아 고에미아구나 폴란드 왕식으로 다시 해줍시다 아이씨 파괴할 뻔했네 어 런던 아니 잉글랜드님 지금 런던 털리고 있는데요 생민중이 터졌고요 투자를 합시다 자 자기 맵에 말도 안된 소리하고 있어 이놈들이 시민들이 이제 돈은 없구만 이제 돈으로 자기를 얻으려 하네 이놈들이 아이씨 랜드형 랜드형형 지면 안돼 이거 진짜 어이씨 더러운 프랑스놈들 야 랜드형이 망할 뻔했다 야이씨 랜드형 랜드형 호의 삼아졌다 야이씨 간신이 빠졌다 큰일날뻔했네 야 이거 흐흐흫 갈뻔했어 갈뻔했어 뭐야 이거 땅 뺏어와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너무 나대시는거 같아가지고 영토를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지고일까 올라가요 다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호의 3밖에 안좋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줬는데 폴란드 모스크바 토매란 겟렉터 뭐야 이 새끼는 언제 동맹했대 그래 금얼마 벌리지 전영의 시대 행정 행정 주사 행정 귀족한테 땅 좀 줘야겠네 귀족 땅 가져가라 60까지 올렸고요 맞다 시민한테 기부금 요청 200두컵 받을 수 있네 아이씨 괜히 받았나 테크 쫙 올렸고요 개신경 아직 안 나왔네 개신경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슬슬 나오면 할 텐데 무슨 보상이야 오랜 기간동안 기족도의 공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국가가 잘 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족도의 자신을 이런 놀이를 시키네 야 야가치 같은 놈들 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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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놈들을 매우 패라 이놈들 아이씨 아이씨 감히 어 폴란드 대출 갚아줬어 감사해요 야 내 덕으로 내가 열심히 스웨데를 키우고 니 돈들이 나를 도와줄 건 아니잖아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와 양아치네 네 군사적 의견 감사합니다 땅을 줄 데가 없네 주고 싶어도 줄 데가 없어요 시민 땅을 뺐을까 또 됐다 턱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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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헤미아 와 보헤미아 따잡을 수가 없네 프랑스도 엄청 올라간다 어 소중으로 썼어? 라샤는 빠져도 덴마카 온단 말이지 전쟁 빨리 좀 끝나라 베니스랑 전쟁 군사력 36,000원에다가 꽤나 오네 밀랄이전 나아니 괜찮아 투자하여 어차피 개신교 가고 할까? 개신교 가도 늦진 않은데 개혁이 왜 이렇게 안터지지? 개혁이 터져야 되는데 개혁이 잘 안터지네요 여기 뭐야? 아 어 덴마카 먹었다 이 새끼가 모스크바 포메라니아 잉글랜드 보헤미아 전쟁 빠지면 갑시다 요새 여기 밖에 없죠 여기 두 개 있네 2, 3, 3 아 보헤미아 보헤미아 리투아니아 오스마 폴란드 야 무슨 어벤져스냐? 다 모였냐? 야 여기서 정모아해 정모아나 정모? 안정당상 감사합니다 야 여기서 정모아시나? 야 보헤미아 잠깐만 스웨덴 오스마 폴라드야 뭐 어벤져스네 어벤져스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시민아 땅 뺏어야 되는데 찝찝한데 이거 부페도 때려잡네 애들을 와 무서운 놈들이야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수입이 28투카 예전의 비서 많이 늘었네 프랑스유전 끝났고 스포트랜드도 끝났는데 헝가리 나갔고 호이하나 받았네 호이호이 아 개신겨지고 잠깐만 폴란드 온다고? 잉글랜드 버려 폴란드 보헤미아 폴란드 보헤미아 기睫 365 출력 드롭게 비싼데? 흐흫 취 흐흐 주 참 9 땅 하나 뺏어오자 안 빠지는데 왜 이렇게 안 빠져 됐고 빠졌고 중산주의 받고 귤 뻥튀기 할까 죽세조원과 무역교육 광기에서 쓸데없는 애들이 많네 귤이라도 받을까 귤 받고 한번 가볼까 귤이 나와야 되는데 귤 육사 필요없고 귤 받아가지고 뻥튀기 하면 좋을텐데 아 육사만 엄청 나오네 야 뭐 나왔다 물물교환의 증가 행정인풀 떨고 아 모스크바만 정리되면 될텐데 다 할 수가 없네 모스크바 때문에 폴란드 보헤미애 둘 다 오네 공짜기술 두개 먹고 갈까 두개를 미리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시간내에 못 가네 여기는 여기는 먹어도 시간내에 저긴까지 못 가네요 쇼크사? 쇼크샵은 나쁘지 않은데 쇼크샵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볼까 아 근데 생각보다 약해 생각보다 약하네요 잘 싸우는데 모스크바부터 먼저 털고 갈까 아니면 이 정도 공성한 다음에 모스크바 털 골라갈까 모스크바 털이도 나쁘지 않은데 모스크바 털이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 모스크바 털이 가자 모스크바 털이 파이텍 딱 걸렸어요 아 인력 쭉쭉 까낀다 아 모스크바 털이 안해도 되겠는데 애들이 잘 싸운다 란드형 란드형 테크 구텍 찍었네 모스크바 털이 해가지고 모스크바 털이 뺀 다음에 어떻게든 밀어볼까 생각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 미투와렛 스 블라드 어 뭐야? 스탬 몇이길래 그래? 스탬 좀 봐볼까요? 2, 1, 1 꺼져 꺼져 난 그런 후계자 둔적 없다 누구세요? 처음 보는 분이신데요 프랑스 됐고 이스트 프리시아 따위가 아 아니구나 군대 합친 거구나 됐고 여기 요새 먹고 갑시다 덴마크 일단 여기 덴마크 훌컥하자 귀찮아 죽겠는데 어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와 뺑솔 당하는 줄 아네 밀려 가까우니까 소모 최소화하도록 하구요 보병 하나 얹어주고 모스크바 잘 터는데 알아서? 야 빨리 모스크바만 공성하자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테니까 형 공성 잘하세요 어디 왕조야? 보헤미아 왕조는가 보헤미아 쪽이네 보헤미아 쪽이네 오 씨 큰일날 뻔했네 이거 군대가 너무 후방에 빠져있어가지고 와 인력 엄청 갈렸네 모스크바 빨리 먹읍시다 모스크바 음 모스크바 꺼지시고요 66쪽 됐고 노르웨이랑 먹읍시다 다른거 필요없어 노르웨이만 내놔 깔끔하게 노르웨이만 먹자 이놈들아 아 인력 없이 인력 엄청 까였네 야 참 착하다 노르웨이만 먹자 노르웨이만 이놈들아 노르웨이 달라고 노르웨이 노르웨이 주세요 근데 개신교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? 너무 안나온다 쓸데다 오면 하는데 개신교가 너무 안나오는데 이거 와 깔끔깔끔 좋아요 와 이제 편해졌다 아 힐링됐다 힐링됐어 힐링됐어 잠깐만요 해군 인력 소모가 장난 아니었네요 인력이 와 엄청 날라갔네 엄청 날라갔어 덴마크 클라인나였죠 모스크바 클라인나였죠 송자한테 땅 좀 주도록 하고 요새 비활성화 시키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개 요새 필요없어요 새들이 설마 여기까지 올래나? 막을거면 한 여기다 막으면 좋을거 같은데 아니면 스토콜룸이나 요새 하나 정도 박아줬던지 모스크바 계속 플라이 날쪄 해가지고 치러갑시다 맥주 푸스코브 속내 손잡고 그래 좋아 개신교 연합 개신교 너무 안터진다 좀 터져야되는데 이제 슬슬 네 일단 유로파이버설리스 보인다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